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여자 배구에서 인기 있는 선수로 꼽히는 고예림 선수는 지난 시즌을 마치고 FA가 되었습니다. 타팀으로 이적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대건설 배구단에서 나쁘지 않은 FA 제안을 하면서 잔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예림 선수도 타팀으로의 이적보다 잔류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우승권에 있는 전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배구단도 양효진의 연봉을 날리면서도 고예림에게는 지난 시즌보다 좋은 연봉을 제안하는 등 나쁘지 않은 대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인기라고 보입니다. 사실 고예림의 인기는 김연경, 김희진 선수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티켓 파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FA 시장이 열리면서 현대건설에 향한 팬들 중에는 성적을 위해서는 양효진, 티켓을 위해서는 고예림을 꼭 잡으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VNL 대회도 참가하여 국가대표로서 팀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험도 하였고 이제는 코보컵과 V리그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6년 중에서 가장 저조한 개인 성적표를 받았던 고예림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아웃사이드 히터는 국대급 황민경과 함께 정지훈까지 있다 보니 고예림이 예전처럼 많은 시간을 할애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보컵에서는 황민경이 다시 국가대표로 차출되었고 정지훈은 부상이라 고예림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대에는 현재 부상이 많아서 선수들의 교체가 많았지만 고예림의 이름은 없었는데 이한비가 또 부상을 당해서 한 명 더 추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고예림보다는 다른 선수가 합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시즌보다도 중요하고 이제는 베테랑 반열에 들어선 고예림의 개인 성적의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VNL 대회에서 빠르고 낮은 토스의 반응이 좋았는데 현대건설에서도 그러한 공격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국가대표 차출과 정상급 선수들이 부상이 많은 상황에서의 코보컵 대회 고예림 선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